에그사랑단 크루에 합류해? 에그 자유이용권 받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 빠르게 연락드렸습니다. 처리라니요. 쿠폰을 사용하는 분에 한해서 진자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줍니다. 무한으로 즐겨요, 뭐야. 무한으로 즐기는 건 안 되고요. 치킨 무한 리필에 도전하는데 두 명 있어요? 조심히. 왜 나랑 같은데 이게? 조심하세요, 죽으시면 안 돼요. 두 명이서 컷! 판처 각 보고 바로 찍는 거 맞나요, 방금? 아니, 근데 저번에 저한테 판처로 맞추시고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네요. 아니, 아니. 어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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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저걸 썼어? 저걸 썼어? 진짜 완벽한 실수였다. 자 되고 쏘셨나요? 아니야. 내가 그때 그 얼굴 보고 그냥 쏘고 싶어서 쐈는데 그게. 내 얼굴 보고 쏘고 싶어서 쐈다고요? 아니, 근데 저는 겁만 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유도탄으로 바뀌면서. 어? 어? 잠깐만. 쏜다. 저기 망루에 있거든요. 쟤 뭐냐? 저격 아니야? 저격도 있어요? 전 없는디. 하긴 불모님을 누가 도적해. 이게 또 이 나랑님 팬이다. 여기 그냥 들어갈까요? 저 무시해도 돼요. 들어가죠. 무시하죠. 먼저 들어가십시오. 아만봐도 저격인데. 귀여워요. 저격 감별사신가요? 딱 보면. 잡았고요. 이 친구 죽었는데 어떡하지? 컷. 둘 다 죽여버렸어요. 저격 맞아요? 우리 쏠려 했잖아. 저격이야. 사실 저는 저격을 감별할 수 없거든요. 나으래요? 저는 저를 죽이면 저격이거든요. 삼가 못이세요? 어? 뭐야? 사람 있는지? 둘 다 근데 죽긴 했어요. 나랑님 팬처로 죽여주세요. 아직 따라? 아니요. 죽이지 마세요. 수나랑님 죽이기는 실패했습니다. 알아버려가지고. 다 들립니다. 두 손 두가 듣고 있어요. 다음에는 돈의 소리를 꺼놓고. 또 뭐 필요하세요? 저 필요한 거 없어요. 아니죠. 나랑님과 배그할 친구들이 필요하죠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왜 나 혼자는? 누님 죽으시면 살려드릴 수 없습니다. 수존 투 왜 나 버린 거야? 여기. 수존 투 유기하지 마. 수존 투가 날 유기했어. 날 유기하지 마. 퍽. 퍽지에서 전화 왔어. 진짜로? 진짜로? 나 전화 왔다. 전화 받고 와야 돼. 왜 왜 왜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야. 나 또 뭐 잘못했나? 연료통 날리지 말라고 경고 온 건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지금인가? 김블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미용개 토크, 비하인드, 다양한 풀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많이 가입해주세요. 아.. 아.. 뭐야! 아.. 뭐야! 아니 우리 팀이잖아. 나랑님 말 좀 해봐요 아저씨. 아.. 고양이가 눌렀어요 고양이가. 아.. 내려가 이 녀석아. 저 지금 공룡 모드거든요. 사람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. 조심.. 조심할게요. 우리 팀에 적이 있어? 얼마 받았냐고요. 아니.. 고양이가 만 원을 받았네. 저 5,000원부터 받습니다. 야.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집 불독은 후려쳐드립니다. 그런데도.. 네버는 좀.. 사람이 아니지 않아? 나랑 뚝배기.. 그거 뭐예요? 이거요? 드릴까요? 어? 괜찮은데? 저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여기. 감사합니다. 우리 집 강아지가.. 우리 치킨 냉장을.. 강아지가.. 아 뭐야? 아 마우스 고장! 안돼..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? 고장 났어.. 아 이거 뭐야! 아니.. 마우스가 이상해.. 터치가 터치가.. 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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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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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이거.. 마우스 수리비 얼마 받으셨어요? 아니 저 나랑님 돈 받고 파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?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? 왜 어떻게 저를 4번이나 죽이실 수가 있어요? 아 사장님.. 6만원.. 아 5만원.. 깔라비언니.. 5만원.. 아니 그 사람은 내 시청자라고.. 그.. 좋은 시청자.. 시청자는 좋지만 블루님은 나쁘다고요..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돈을 받아.. 눈치를 해놓으면 아무 일ometimes... 이 Didn't well.. wij오.. 미치 falls 열심히 해! 옆 옆집인가 보다 옆 옆집에 사람이 있다! 아니긴? 한 팀이 더 있을텐데? 안 돼 나 죽어 언니 어디 있어? 지붕 위에 있다고? 지붕 위? 지붕 위에 사람이 있대 우리 집 지붕 위에 안 돼 안 돼 다섯 번 누워가지고 빨리 춥고 가야겠다 다섯 번 누우셨구나 아 어쩌지 눕자마자 바로 죽더라고 아아 가구빨 블루시치 0킬 아니 블루시치가 4번 눕혀가지고 엠 심하시네 아우 블루시치 나랑이 기분 풀어 아이 저 기분 안 상했어요 저도 기분 안 상했으니까 많이 걸어주세요 저 브로니한테 기분 상했어요 우리 집 개가 했다니까요? 우리 집에 있는 다이노소어가 했다니까? 4번에 6만원이면 아주 맛있었다 혼자 남으셨을 때 두 번째 잡을 때는 괜찮았어요 기가 막혔죠? 네 세 번째 때는 좀 별로였어요 분발 하셔야겠어요 아 0킬 0데스 아 저를 평가하시는구나 1대1 하실? 실력 증진을 위해서 어 여기 앞에 있다 제 앞에 있는데요? 더 있구나 저 집안에 있다 저 집안에 있다 둘 다 있어 어 집안에 있어요? 집안에 둘 다 나이스 붙어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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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 더 있어 1명 더 있어 1명 더 있어 1명 더 있어 나이스 둘 다 있다라는 브리핑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죠? 진짜 아니 고수인데? 손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 치킨이다 와 치킨이다 치킨 치킨 맛있는 치킨 내일도 치킨 하나 먹고 모레도 하나 먹고 뭐라고요? 배그가 참 쉽네요 아니 질량이 기가 막힌데? 이건 2킬이지 나랑 나랑스 나봉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잘해도 되나? 김블루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제 유튜브에 배그 정상적인 거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최근에 본 김블루 배그 영상은? 제 나온 영상 그거 말고 그거 하고 새로운 게임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하는 거 배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날 몰라? 그 치킨은 안 주셔도 돼요 왜죠?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건가요? 아이 부르면 하죠 정말? 대기 번호 8번으로 걸어주세요 아싸 치킨 뭐 먹지? 아직 먹지 않았어요 하루 몇 마리까지 가능하다고요? 제가 못 들었는데 한 마리밖에 안 돼요 다행이다 쿠폰을 또 드리잖아요 아니요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왜 치킨은 몇 마리 안 뿌리요? 치킨 쿠폰으로 바꿔주세요